자기가 김밥 엄청 많은데 왜 안 봤지? 너 딱 해서 봐봐주냐고 근데 왜 안 봐줘? 언제 다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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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귀신이 잘라주었습니다 여기가 3만원을 가게 3만원 2만원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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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먹으면 괜찮으세요 아기야, 저기 가서 사 먹자 아야 여기도 줄이 만만치 않은데? 힘들겠는데? 우리 절로 가자. 그늘로 가자. 한강 그쪽으로 가고 집으로 가자고. 그니까 일을.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. 우리의 아름다운 일을. 그니까 일을. 그니까 일을. 이리와. 그리와. 감사합니다.